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합타임 이제는 150만 요정 오윤혜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금톨 3일 연휴였습니다. 3일 연휴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3일 연휴에서? 탈출했습니다. 육아에서? 저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3일 내내 집중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제 톤은 아주 높아져 있고 목소리가 점점점 멘탈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멘탈 정리하고 이제 퇴근하고 가서 다시 또 아이들을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여기 와서 멘탈 정리하고 집에 가서 그래야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보다도 편안합니다. 편안한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가 나온다. 육아하는 엄마 아빠들 다시 한 번 응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래도 연휴를 지내보니까 물가가 이게 진짜 딱 체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이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만 항상 어머님이랑 장을 봐가지고 집에서 요리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리를 그냥 안 하고 그냥 우리 차라리 사 먹자. 조금씩 조금씩. 그냥 사서 식당 가서 그냥 외식을 그냥 한 번 하는 걸로 하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냥 시장에 가서 사는 것도 과일 하나 야채 하나부터 안 오른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댓글로 나는 사과 하나 얼마에 샀어요. 배 하나 얼마에 샀어요. 식임차 한다는 얼마예요. 이런 얘기들 쭉 올라오거든요. 오히려 만 원 이하의 과일을 보면 이제 너무 상대적으로 만 원, 만오천 원, 이만오천 원 이러니까 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커뮤니티에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말. 진짜 이 손님들이 다 실종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토로를 했는데 보니까 배달앱을 사용하는 MZ세대들도 확실히 50% 이상 이제 배달앱을 사용하는 것도 줄어들었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 배달료도 너무 부담이 되고. 배달료도 부담됩니다. 그리고 명절 특수 이런 거 없다. 오히려 가게를 열 수가 없는 게 전기세도 부담이 되니까 가게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고 이게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불황인데 소비자 물가가 지금 33개월째 고공행진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이 오른 1위부터 5위가 우리의 소울푸드더라고요. 다 라면, 김밥, 햄버거부터 해서 다 서민 음식들이 이제 라면은 기재부 장관이 얘기해가지고 50원인가 낮춰줬잖아요. 아니 팍팍 좀 낮춰주던가 50원은 뭐 낮춰줬다고 생생냅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이따가 4부에서 신박한 경제 시간에 이창민 교수, 박시동 평론가라고도 얘기를 해볼 건데 물가가 오르는 게 근원 물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밀크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유값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우유값이 오르면 원유값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유값이 유제품 같은 건 다 오를 것이고 유제품이 2,890원, 1,000ml 제품 기준으로 해서 제일 많이 팔리는 우유가 2,890원에서 2,980원으로 3% 올랐어요. 다른 것들도 다 따라오릅니다. 왜 대장주가 올라가면 나머지도 쭉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유를 사용하는 식품이 그냥 우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스크림, 빵, 치즈 할 것 없이 다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밀크플레이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요새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맞아요. 저 깜짝 놀라요. 주유회 때마다. 세금 2나 2달인가 3달 연장해 준다고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어요. 왜냐하면 국제 원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국제 원유가가 올랐을 때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쉐일가스, 쉐일가스를 통해서 원유를 자기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펙 등의 중동이나 이런 쪽의 산유국들의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자기들은 산유국, 전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원유값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값이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버스 요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겨울에 난방비도 우리가 또 걱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도 난방비 폭탄 나가지고 인증하셨잖아요. 100만 원이 나왔다 하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물가들이 계속 올라감에 있어서 당연히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세수 결손, 세수 비상, 윤정부 들어가지고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이 떴어요. 뭔가 세금, 우리가 냈던 세금으로 뭔가를 막을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역대급 세수 펑크인데 가장 많이 감소된 게 법인세고 근로소득은 오히려 증가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고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세수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우리나라 세수 중에서 3대장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법인세고요. 하나는 부가세고요. 하나는 소득세입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감소하고 소득세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고요. 회사는 세금을 덜 내고 월급소득자들은 세금을 더 냈다는 거예요. 부가세는 전 국민이 똑같이 내는 거죠. 똑같이 10%씩 내는 거잖아요. 부가세와 소득세 비율이 올라가고 법인세 비율이 전체 국세 비율에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100까지 말을 해도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월급쟁이들이 봉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서 먹거리도 걱정인데 저는 또 해산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 조금만 여러분들도 조금만 기사를 찾아보시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수산물이 전면 금지됐다고 하지만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했어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자료를 받았더니 수산물 수입 금지가 된 건 맞습니다. 2013년 9월 이후에 원전 사고 이후에 그런데 수산 가공품의 경우에는 수입이 허용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8개 현에서 총 659톤이 수입이 됐는데 여기에서 80%가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 가공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 데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입니다. 후쿠시마 현 포함을 해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데 가공품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중에 80%가 후쿠시마 지역이에요. 그런데 가공품이 너무나 신기한 게 저는 이런 게 가공품인지 몰랐어요. 냉동 명태포, 횟감, 구운 멸치, 냉동 정갱이, 조미 날치알, 냉동 가리비살. 이거는 100% 수산물 원료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주 조금만 가공됐어도 사실은 이게 다 수산 가공품으로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 오고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런 가공품, 살짝만 조미, 조금만 해도 전부 다 가공품이 돼요. 가공품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한국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국내산, 한국산. 그런 게 뭐냐면 여러 가공품, 육가공품이나 이런 것들 중에 한국으로 살아있는 소를 들여와서 3개월인가 6개월은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는데 그랬다가 도축하면 한국산이 됩니다. 갑자기요? 3개월에서 6개월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진짜 한국산인가 아닌가 구분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한국산 하면 예측되는 게 있는데 아니고요. 나고 자란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수산 가공품 같은 경우 저는 두 가지가 항상 걱정인데 가공품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기 이거 이력 추적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리비 70, 80%가 지금 일본에서 중국이 수산물 수입을 다 전면 금지해 버리니까 창고에 그냥 쌓여 있거든요. 이걸 덤핑했을 때 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거 덤핑해서 갖고 들어오고 싶은 게 또 돈을 먼저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지금 어민들이 이미 기후위기에 따라서 집단 폐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데 이 오염수 투기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년 방사능 검사 예산을 보니까 대단하더만요. 560억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핵폐수가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30년, 길면 50년, 100년도 간다는데 그럼 매년 이 돈을 퍼보입니까? 이 국민들의 혈세를 안 써도 되는 곳에?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은 당분간 유지되거나 늘어나다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질 거예요. 계속 이 상태를 하면. 왜냐하면 국민들 마음이 느슨해진다.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 그런데 이거는 핵폐기물로 인한 핵폐수로 인한 피해는 사실은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까먹을 거다, 잊어버릴 거다, 국민들이. 느슨해질 거다.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방류를 막고 일본산 수산물 가공품을 포함한 전면 수입을 금지해야지만이 국민들이 신뢰를 받고 어민들도 살고 우리 해산물 사랑하는 소비자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산지 포기를 잘못한 실적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가공품이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둘씩 뉴스가 되면 국민들이 소위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걸 막으려면 전면 수입 금지하고 가공품도 할 수 있는, 여기서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가 보상을 하되 국민들의 신뢰지수를 높이는, 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어민도 살고 유통하시는 분들도 살고 국민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래요. 중국이 부러워봤던 적은 처음이에요. 금지!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안전한 먹거리를 꿈꿔봅니다. 3부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건선거 진보당 후보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4부에서는 4분기 경제 전망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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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